항상 이 친구를 볼 수 없었는데 못 보죠 근데 이제 이 친구와 맥주 한 잔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? 드디어 예! 손이 됐어요? 손이 됐어요? 불의 막내 송세 씨 나오셨습니다 아니 이제 20살 되신 거예요? 네 어때요? 대학생 된 기분 일단은 국악하는 동기들이 처음 이렇게 사귀어 봐가지고 그게 너무 좋고 벌써 사귀었어요? 벌써 사귀어요? 남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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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친구들도 많고 여자친구들이 더 많긴 하지만 다들 성격도 좋고 해서 국악과 끼리 이렇게 술 마시고 밥 먹고 하면 알시고 이러고 하기는 해요 성악과는 어떻게 합니까? 으르르 안주신다 발성이다 락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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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 진짜 이렇게 하세요? 아니면 지금 MSG 약간 치신 거예요? MSG 치신 거죠? 설마 이렇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다음 분은 다음 분은 KBS 락버 락버 락버